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혹은 12.16 대책보다 시장에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평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부동산 대책은 요약을 하면 그동안 규제의 우회로였던 법인에 대한 규제를 일거에 적용하는 대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8.2 부동산 대책이나 9.13 대책이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는 거의 20번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데 법인은 그 모든 걸 거의 우회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6.17 대책으로 한 번에 펀치 20번 맞은 거랑 비슷한 수준의 대책을 맞은 것 같아요. 법인에 대해서는?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남부나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 한 채 또 법인으로 한 채 이런 식으로 절세 목적으로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는 신탁에 부동산을 맡기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규제 우회로로 약 2년 이상을 따로 제재를 받지 않았었는데 오늘 일거에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회로를 일단 차단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지난 연말이죠. 12.16 대책 이후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세 번째 나온 부동산 규제책인데 정부가 좀 급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일부 지역 혹은 주로 저가권 아파트부터 시작돼서 전방위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세가 심상치 않고 조금 급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상황은? 급하다는 말씀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서울시가 작년에 12.16 나오고 나서 고가주택 기준으로 3월부터는 서울시가 마이너스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9주 정도, 두 달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6월 들어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하니까 거의 곧바로 대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서울시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급해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12.16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비조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9억 원 이하의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빨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인에 대한 규제가 큰 꼭지이고요.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수건 전역이랑 그리고 대전하고 인천을 포함해서 조정 지역을 넓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도 재건축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사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향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규제 지역의 대부분 혹은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늘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도 묵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대를 한 건데 조정 대상으로 묵는다는 것이 어떤 규제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비조정 지역 대비해서 LTV가 50%로 10%포인트 이상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양도소득세의 중과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모두 합산하도록 돼서 보유세와 양도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정 지역이란 이름답게 원래는 청약 조정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세제 관련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정 지역을 추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시사점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조정 지역을 넓힘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의 커버리지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 16까지는 조정 지역의 면적과 그거에 해당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비해서 적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정 지역이라는 게 그리고 항상 사후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이랑 이런 게 나와야 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지정이 되니까 맨날 뒷북 조정이라는 그런 뒷북 정책 욕도 많이 먹는 거고 오늘 정책 발표회 때도 기자 분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오늘을 기준으로 규제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풍선효과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겠지만 나오더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 보시기에는 조정 지역의 확대만으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약발을 먹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조정 지역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대책으로 조정 지역이 비조정 대비해서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정권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책을 지역이 아니라 주체로 보자면 그동안의 정책은 항상 가계나 개인을 대상으로 냈는데 오늘은 거의 법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만 놓고 보자면 종전에 개인보다 훨씬 유리했다가 오늘부터는 굉장히 유리해지게 되면서 법인을 어떻게 법인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년도 종부세...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용들에서 법인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을 많이 활용했던 이유는 주체별로 세금을 내기기 때문에 부동산 한 건을 한 개의 법인으로 소유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편법도 아주 많았거든요. 부동산이 셋체면 법인 A, 법인 B를 설립해서 개인한 채 법인 A, 법인 B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는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을 종전 6억 원에서 0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공제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액이 합산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세율도 저희가 보통 종부세는 0.6%부터 올라가는 건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3% 또는 4%의 단일세율을 그냥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시가액이 합산으로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2,400만 원,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법인을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굉장히 탄생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법인들이 그런 형태로 우회로 보유하고 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네. 저는 거의 무조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요. 재산세 종부세 기준율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동안 법인 물량들은 추래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꼭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게 갭투자 차단인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면 빚 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놨다가 여유가 생기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런 내 집 마련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갭투자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절차 자체가 상당히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이래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또 오늘 보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발표 때도 강남 4구의 6월 기준으로 보증금 승계 갭투자 비중이 무려 72.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채, 3채는 전부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주택 전세 끼고 사는 경우에는 그게 반드시 투자 수요냐. 그러니까 미리 산 거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을 지난 약 20번 넘게 내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어떤 갭투자 당기 정책이 나왔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것 같은데 현재는 네. 최 의원님. 최 의원님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네. 최상호 교수님. 네. 전화가 좀 끊겼었습니다. 다시 좀 해 주시죠. 알람이 갑자기 떠서요. 아, 그게 확진자 알람이 저도 오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있었던,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1주택 실거주자한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성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자칫 지금도 조금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격이나 말씀하신 대로 갭투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는 아니지만 주택임대 관련 산법이 개정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월세 가격 상한지하고 갱신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개가 또 후속해서 입법화되고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꼭 제도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할 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병행하기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에 따른 시체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그런 가격을 억제하는 형태의 단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건축 규제 정책도 나왔는데 최근에 목동 특정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호가가 굉장히 뛰었다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진단의 선정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병행하는 그러니까 상위 지자체로 높이는 그런 조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어떤 스케줄도 상당히 지연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시군구에서 구청장 관리하는 경우보다는 구의 그런 니즈를 들어주는 게 구청장의 소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로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전체 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이 종전 대비해서는 올라가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부실안전진단 제재도 강화됐고 여러 가지로 현장조사도 되게 강화가 되었거든요. 심지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더 지도록 부담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사들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초기 단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그냥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주권을 줬는데 앞으로는 2년 거주를 충족해야만 입주권 주도록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냥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면서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거기 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재건축을 투자 목적으로 내리고 매입한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창사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속도를 둔화시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오늘 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이런 사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사람과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의 이해 단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구매력도 아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제초한 금액이라든가 2년 거주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조합원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었을 때 속도가 둔화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대책 중에 서울 송파하고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뭐고 이거는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저희가 이게 느껴지는데 정말 이게 과열을 막는 처방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좀 부탁드리죠. 일단 토지거래 허가는 79년부터 도입이 된 제도인데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실 삼성동 마이스 개발이라든가 용산 개발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국토부가 오전에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가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방금 전에 발표를 했고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는 4개 동을 14.4제곱킬로미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고 주택은 반드시 실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택 거래 자체가 굉장히 되게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은 이제 못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리고 23일부터 6월 23일부터 21년, 6월 22일까지 1년 동안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 기간 끝나면 풀릴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제2판교, 제3판교 이런 거 개발할 때 성남시 금소동에도 토지거래 허가구가 있었고 용산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강남구랑 잠실동은 왜 좀 충격이냐면 아파트 단지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거기는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사실 주택거래 허가 제도하고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맞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거래할 수가 없어서. 토지분, 주택분이 있을 텐데 같이 봐야 되니까. 네. 법인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규제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실제로 저는 사실 법인 거래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사실 이게 잘 실감이 안 와닿는데 실제로 법인 규제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 정말 이 법인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될 이유?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법인의 특정 지역 부동산 매매 거래 비중이 저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도 되지 않았는데 개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법인이 규제의 우회수단화 되면서 최근에는 10%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속출했거든요. 10%나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법인은 보유 기간에 제한이 없고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의 중과 양도세보다 훨씬 더 낮을 뿐더러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2년간 규제의 우회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규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단기 법인 매매나 이런 거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더 올라간다 거라든가 양도세 중과 비중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변화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인 규제는 굉장히 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이 정책으로 잡힐지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렵게 전화 인터뷰가 됐으니까 마무리의 질문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 3년에도 그랬지만 굵직굵직한 대책을 낼 때마다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격 조정 기간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도 법인의 매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매수매도 컨셉에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이라든가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출과 소득 같은 그런 구매력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 이외에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가 와야만이 기후제가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주택 가격이 거의 나와야만이 이런 몰아내기 정책들이 결국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택 가격은 그런 움직임을 결국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중인데 이렇게 급하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한번 모셔서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죠. 최상욱 위원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법인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대책이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법인 물량의 출해로 인한 가격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3-폐 사는 1-4%가 아니라 1-5%가 By 1-5%. 1-5%가